안녕하세요 투 최고입니다 뺏딱을 오시길 받고 왔어요 제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래서 피부가 좀 좋아진 것 같긴 한데 열받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제가 뭘 준비했냐 극짝짝 극짝짝 이 새끼는 술로 혼내야 돼요 혼을 놔야 이 새끼가 정신 차리고 아 이 낙기가 이렇게 무서운 개새끼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저희가 자주 간 냉면집이 있습니다 냉면육수에 소주를 타서 승필이를 취하게 해서 이 쌍구의 새끼를 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죠 어우 투 친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따가 저기 저랑 못생긴 돼지같이 생긴 친구한테 같이 올 거거든요 네 네 저희 냉면 시킬 건데 네 그 친구 냉면한테는 네 요거 소주를 냉면육수에 타주시면 되거든요 아 진짜요? 어우 이 물 냉면 두 개 왕만 달아주세요 네 네 네 네 네 어우 감사합니다 네 제일 매운 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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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요하신 거 어? 예 감사합니다 아 그래 물은 조그맣게 잘라요 예 잘 먹겠습니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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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봐요 사실 여름엔 냉면이거든요 응 네 좋아하게 내장 햄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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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햄 햄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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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햄낳 햄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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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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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저기 먹방송사 원래는 욕骨이기 때문에 잘라보려고, 형님! 내 면 육수 좀만 더 줘보세요? 얼음.. 얼음 육수 좀 네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표 김치 있잖아요 네 겉절이 와.. 아.. 아.. 이거 짜 버려야? 응? 짜 버려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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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랑은 거 먹으면 더 맛있는데 예.. 너 생랑은 거 먹으면 더 맛있어 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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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 ㅈㄹ 고춧가루 고춧가루 공지 엌 아 disabilities 찬양 아 4 너 아까 커피를 끓었냐? 반죽 더워 반죽 더워 술 차가 없잖아 먹을 거 옆차지 보니라 너 빨리 먹자 너 빨리 먹으면 되잖아 당연히 먹은 샘러버스 저번에 두 번 더 먹은 미션 샘이 사랑해 혹시 육성에 술 들어가있지않지않아? 안 들어갔어요 말도 안들잖아 파티도 술이야 사장님이 내년에 인생에 너 자존심을 벗어린 거 아니지 그 이 새끼 맛들이랬네 어디가 술 탔냐? 나 지금 올라온다고 누가 올라온 거야 내가 술 타냐고 무슨 상관이야? 내가 술을 안 먹었다니까 오늘? 나랑 같이 들어왔잖아 같이 들어왔죠? 응 근데 뭐? 마술사야? 난 지금 술 먹은 거 같아요 기분 탓이겠지 그럼? 아 기분 탓이 이렇게 취한다고 얼굴 파일 땀나고? 야 술자리에서 콜라먹은 거 취한 거 봐라 몰라 난 안 취해 왜왜왜왜 근데 너 항상 꼬라지 왜 그래? 지금? 술이 왜 안 먹냐? 안 먹었다니까 돈도 안 든다니까 그 컨텐츠? 아 뭐 어디에 든지 몰라가지고 뚜면매운 된 거 우리 이거 일주일에 조합은 잃고 오자 어쩌라고? 그렇다고? 응 나 방금 뒤졌어 그래 나 대단해 잘해 잘해 네가 해 언니 내가 썼어 네가 언제 뭘 사 대단해 대단해 두 친구 그 와 어디 가? 컨디션 사오 허술할 거면 가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하하하 씨.. 바람아 컨디션 사오 컨디션을 내가 왜 사줘? 내가 얼굴 색을 봐 얼굴 봐 얼굴 이 모양이야 하 평소에 낮춰 운동 좀 해 앉아 일단 자꾸 왜 이렇게 술을 모르겠지 자꾸자꾸자꾸 술 사오세요 술 사오라고요? 아 컨디션 얼굴 색이 안 보여요? 하얘 하얘요? 응 자고자고 있는 거 같은데 얼굴 하얘요? 새하얘 지금 내가 좀 원래 피부가 뽀얘 시력이 안 좋아졌나? 아이씨 왜 그래 나한테 왜 까불었어 나한테 너 지금 싸다고 좀 쳐맞았다고 복사한 거야? 왜 까불었냐고 나한테 너 따위가 한 번 해보자 이거 야 천연아기야 해보자 이거지 난 술 따위 정복이 안 돼 누구 됐어 지금 난 취하지 않아 집에서 다시 지켜야 돼 또 보자 너 쓸만큼 다 썼어 이제 꺼져 하하하하 넌 내 놀이기야 하하하하 컨텐츠 하나 사준다고 해 죽게 해 노래 하나 해봐 그럼 썩을대로 썩은 세상야 10점 지진다 너는 내가 이걸로 이겨 하하하하 존나 존법이네 어 너 나 본능으로 써야 될 거야? 나 나 땡 땡 땡 땡 깜지 마세요 그래 새 그대로 새금 세상아 나